저랑 일합시다. 저를 믿으세요, 저를! 오케이! 믿습니다! 우리 한 배를 찼습니다! 너랑 고졸 박태용이 뭉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. 아, 근데 왜 자꾸 도와줘요? 저분들도 자립해야죠. 사 먹고 싶어서는 나도 자립을 못하는데 무슨... 내 비서야 뭐야, 진짜! 생각할수록 제 짜증을... 안녕하세요! 몸으로 직진! 진범 찾으러 갑시다. 최영숙 씨가 테이프도 넘겼다고 하던데. 잃어버렸다. 재심 주고, 진실받고, 상황 정리. 두고보세요. 우리가 어떻게 이기나. 이렇게 험악한 분이 우리 편입니다. 우리가 다 이깁니다. 우리가 동의 없이 자존심이 없습니까? 될 것 같아요! 이것들이 진짜! 그러니까! 참, 나는 정말 대단해. 내가 아니라 네가? 난 변호사님이? 그런 그런 거였을까? 임신이 없었다. 나는 멈출 수 없었을까? 내가 이를 더 ten 수 없었을까? 나는 그 날이 그런 거였어. 나는 너의 그 날을 탐을까? 나는 그런데 이 HubSpot에... 나는 저의 변호사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.